안녕하세요. 팬쇼 패밀리 한소희입니다. 이번에는 각 카테고리별 저의 탑3를 5초내로 답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선크림 슬리퍼 모자 악동뮤지션 아이유 그리고 김광석 핸드폰 보기 TV 보기 책보기 프랑스, 제주도, 필리핀 이어폰, 핸드폰 다이어리 첫 번째, 두 번째 입었던 원피스 두 개랑 그리고 지금 이 카디건 지금까지 소유의 탑3였습니다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